아무래도 앞뒤에 야지가 미친 것 같대 왜? 왜 그러지? 요즘에 일을 너무 대중붙이 하려고 왔길래 계속 잘하라고, 제대로 하라고 해서 입을 할까, 캐스키 했더니 요즘 좀 미친 것 같대 화나 있는 거야 옆메이저? 어허허허허허허 아, 왜 기가 이러고 사는데 응, 근데 그 쌍으로 먹으려고 이거 이렇게 하고 싶어 알겠다고 하니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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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